안녕하세요 큰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컴 듀얼 그래픽 방송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준비사항은 MATX 보드가 아닌 ATX 보드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MATX 보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그래픽카드를 꼽을 수 있는 PCI 슬롯이 없거나 있어도 요즘 그래픽카드는 보통 E 슬롯이기 때문에 밑에 USB 헤더, 팬헤더 등등 간섭이 생겨서 전면 USB 및 추가 팬들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PCI 슬롯이 2개 이상이 있는 ATX 보드가 필요합니다. CPU Z를 켜서 메인보드에 가면 이렇게 모델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명을 구글창에 검색해서 다나와에 들어가 상품 상세보기를 눌러 PCI 슬롯이 몇 개인지 너무 하단에 딱 붙어 있지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사용할 그래픽카드가 1 슬롯이면 하단에 PCI 슬롯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그래픽카드가 2 슬롯을 필요하기 때문에 6번 정도의 위치의 PCI 슬롯이 필요합니다. 서브 그래픽카드에 전원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적정 용량 이상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여기 파워체크 사이트를 들어가서 항목에 맞게 값들을 넣어주면 얼마가 적정한 용량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체크 사이트 링크는 동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체 장면 기준 왼쪽 뚜껑을 열고 파워 옆을 확인해주세요. 보통 옆에 써있을거에요. 몇백와트인지.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메인보드에 껴줍시다. GTX 960급 4기가 이상이면 해상도 1080, 프레임 60, 방송 및 녹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중고가 기준 5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자 이제 듀얼 그래픽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면 엔비디아 사이트를 들어가 자신의 그래픽카드를 찾아 그래픽 드라이버인 게임 레디를 받아 설치하고 재부팅을 해줍니다. 그럼 OBS로 가서 왼쪽 위 파일, 설정, 출력으로 가세요. 위에 출력 방식을 고급으로 하고 방송 및 녹화 설정을 해주세요. 인코더는 MVENC H264로 합니다. 사전 설정에 따라 GPU 사용률이 달라집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GPU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번호는 작업관리자를 켜서 이 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GTS 760 같은 경우 보통으로 녹화하면 인코딩 과부하가 돼 렉이 걸린 것처럼 녹화됩니다. 인코딩 과부하가 안 걸릴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인코딩 과부하가 걸린다면 옵션을 한 단계씩 낮춰주세요. 생방송 인코딩 설정은 녹화와 똑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생방송과 녹화를 동시에 테스트해 볼게요. 사용률이 92%가 됐는데 과연 렉이 안 걸릴지 보겠습니다. 오 생방송 다시 보기 녹화 둘 다 렉이 안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농 웃음